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황금물고기의 호수라는 동화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황금물고기 호수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이고르라는 키가 크고 잘생긴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얼마나 게으른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귀찮아했어요. 이고르는 먹는 것도 싫어하고 일하는 것은 더욱더 싫어하는 정말로 게으른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고르는 자신이 러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어느 여름날 이고르는 숲으로 들로 놀러다니다가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벌렁 누웠습니다. 옆에는 과일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같은 마을에 사는 농부들은 그를 미워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고르를 사랑하여 겨울에는 잠잘 자리를 마련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그날 따라 무척 춥고 어두운 밤이었어요. 이고르는 잠을 자다가 이상하지만 너무나도 진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이고르는 호숫가에 앉아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고르는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쁜 물고기들을 보았습니다. 이고르는 욕심이 생겨서 한 마리를 잡아서 한쪽 고리에 걸고 또 한 마리를 잡아서 다른 고리에 걸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물 속에서는 빨간색이던 물고기가 고리에 걸리자마자 금빛 물고기로 변했어요. 아침이 되자 이고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고르는 하루 종일 어젯밤에 꾼 꿈을 생각하며 틀림없이 어딘가에 금빛 물고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온 이고르였지만 이제 낮에는 황금 물고기만 생각하며 놀고 밤이면 밤대로 황금 물고기 꿈만 꾸었어요. 게으르고 어리석은 이고르는 마침내 이상한 호수가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이상한 호수를 찾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숲속의 호순물도 녹기 시작했어요. 이고르는 낚시도구를 찾아 들고 이상한 호수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정말 이고르의 낚시바늘에 황금 물고기가 걸릴까봐요. 정말 이고르 자신만의 귀중한 호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봄날이 거의 다 가도록 이고르는 이상한 호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이고르는 숲속의 조그만 호수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옆에 앉아서 한숨을 쉬며 물속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헤엄을 치며 이고르에게 다가와서 이고르의 바늘을 물었습니다. 이고르는 재빨리 큰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그 큰 물고기는 쏟아지는 여름 햇살에 마치 황금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이고르는 소리를 질렀어요. 야, 황금 물고기다.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다 잡은 물고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물고기는 몸을 흔들더니 재빠르게 물속으로 헤엄쳐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이고르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황금 물고기를 놓쳤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이고르는 틀림없이 이 호수에 황금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어리석은 이고르는 꿈속에서 보았던 이상한 호수를 발견한 거예요. 이고르는 매일 이 호수에 나와서 열심히 낚시를 하였습니다. 마을에 사는 농부들 사이에 이고르가 밤마다 황금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고르가 매일 낚시를 하러 호수가에 앉아있다는 소문은 마을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이고르가 낚시를 한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호수가로 이고르를 구경하러 몰려왔습니다. 어이 이고르 어떻게 황금 물고기를 잡을 거야? 내 것도 한 마리 잡아줄 수 있어? 이고르 너무 기대하지 말게.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약을 올려도 이고르는 언젠가 반드시 황금 물고기를 잡을 거라고 믿고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고르를 놀려대면서도 마을 사람들은 이고르가 잡아올린 보통 물고기를 이고르를 위해서 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선한 물고기를 싼 값에 살 수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이고르가 황금 물고기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러시아에서 가장 게으르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러시아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러시아 왕국의 왕에게도 들어가 왕은 신하를 보내어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오게 했습니다. 왕은 이런 게으름뱅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그런 게으름뱅이를 마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준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보낸 신하가 이고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하였어요. 여전히 이고르는 황금 물고기를 낳겠다고 호숫가에 앉아 있었지요. 왕의 신하가 이고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이고르냐. 러시아의 왕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실 거다. 이런 재미없고 지루한 일은 그만두고 너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왕의 어명을 받들어 자비로우신 왕과 함께 살도록 해라. 너는 아무 일도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왕의 보살핌 속에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왕의 신하는 이고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게으름뱅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고르, 너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어. 더구나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자비로운 왕께서 너에게 많은 돈을 주실 거다. 저기 저 호수를 보세요. 저 호수 속에는 황금 물고기가 가득하다고요. 저는 왕이 베풀어주시는 그런 호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고르는 왕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왕의 은총을 받기가 싫다는 거냐? 네, 다음에 봤죠 뭐. 이고르는 보기 좋게 신하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 신하는 아무 소득 없이 그냥 궁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고르는 여전히 호수가에 남아 계속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고르는 이 호수에 황금 물고기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고 평생을 낚시를 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아직까지도 황금 물고기 호수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 도시는 그 도시는 그 덕분에 번창했고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성들이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성은 어느 부자 상인의 것이었습니다. 그 상인은 동양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직접 장사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의 성 앞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은 하얗게 빛나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성과 그 문에 걸려있는 황금 문고리를 보고 저절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대문 앞에 언제나 웬 거지가 앉아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거지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성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한눈에 그 거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무엇인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얼굴로 고개를 수그리고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부자 나라의 왕자가 이 유명한 성 앞을 지나가다가 대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백성이여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 앞에 앉아있느냐 오, 나의 자비로우신 왕자님 거지는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왕자는 거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오, 그래. 좀 더 가까이 다가오너라.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어디 한번 해보거라. 왕자는 거지에게 자신 곁으로 다가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왕자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지랍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답니다. 거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은 한때 제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이 성을 몰려주셨지요.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상인으로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친구들과 매일 파티를 열고 밤낮으로 놀았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는 마지막으로 보석 항아리와 이 성만 남았지요. 저는 돈을 빌리기 위해 항아리와 성을 지금의 성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돈마저 놀고 마시는데 다 써버리고 말았지요. 돈을 갚지 못한 저는 성에서 쫓겨났고 친구들도 모조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외톨이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성만큼은 저와 나란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직도 이렇게 예전처럼 제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이것이 저의 슬픈 이야기랍니다. 왕자는 거지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로구나. 하지만 정말 교훈적인 이야기였어. 그렇습니다. 왕자님 만약 저에게 물려받은 돈의 일부 남아 남아 있다면 거지는 울면서 울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왕자님 저는 오늘만큼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왕자님께 이렇게 속 시원히 제 얘기를 덜어놓게 되어서 정말 기쁘답니다. 저는 결코 오늘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 너의 마음이 그렇다면 절대로 잊지 말거라. 왕자는 거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허리에 차고 있던 돈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나에게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준 보답으로 돈을 조금 주마. 왕자는 돈 주머니에서 금화를 꺼내고 거지는 돈을 받기 위해 낡은 주머니를 왕자 쪽으로 내밀었어요. 자비로우신 왕자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거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낡은 주머니를 왕자님께 더 바짝 대고 주둥이를 넓게 벌렸습니다. 오 착하고 자비로우신 왕자님 조금만 더 주세요. 너에게 많은 금화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의 너에게 많은 돈은 오히려 도둑들의 사냥감이 되고 마라. 왕자님은 거지를 바라보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왕자님 이렇게 주머니를 꼭 붙잡고 있으면 그 누구도 훔쳐가지 못해요. 거지의 눈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자님 더 주세요. 제 주머니는 이렇게 단단한걸요. 왕자님은 그 주머니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거지의 바람대로 금화를 더 주었습니다. 마침내 금화로 가득 찬 주머니가 터지고 말았어요. 금화는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순간 주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금화를 주운 사람들은 왕자가 붙잡을까봐 불이 났게 흩어져 버렸지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거지는 그 말을 한 개도 줍지 못했지요. 거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이미 늦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거지는 욕심 때문에 또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녀와 곰 옛날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셰카라는 손녀딸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마셰카의 친구들이 숲으로 버섯이랑 열매를 따라가자며 마셰카를 데리러 왔습니다. 마셰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여쭤보았어요. 할머니 친구들하고 숲의 버섯이랑 열매를 따라가도 될까요? 되고 말고 하지만 친구들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해. 안 그러면 길을 잃게 된단다. 알았지? 네. 마셰카와 친구들은 숲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버섯을 따고 열매를 줍기 시작했지요. 마셰카도 크고 작은 나무들과 덤불 사이를 돌아다니며 싱싱한 버섯과 열매를 모았습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 곁을 벗어났어요. 마셰카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셰카는 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서웠어요. 큰 소리로 친구들을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셰카는 길을 잃고 자꾸만 더 깊이 숲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끝내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마셰카는 인적이 드문 우거진 숲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 멀리 오두막집이 보였어요. 마셰카는 오두막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셰카는 오두막집의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요. 아무도 없어요? 여보세요? 집안에서 아무 기척이 없자 마셰카는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아무도 없네. 마셰카는 아무도 없는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여기에 살지? 왜 아무도 보이지 않지? 실은 이 오두막에는 거대한 곰이 살고 있었습니다. 곰이 숲에 가있는 사이에 때마침 마셰카가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저녁이 되자 곰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곰은 마셰카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사는 게 너무너무 쓸쓸했거든요. 마셰카는 곰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지요. 하지만 밖은 캄캄하고 어린 마셰카로서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곰은 마셰카를 오두막에 머무르게 했어요. 곰은 하루종일 숲에 가서 지냈는데 마셰카에게는 자기와 한계가 아니면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네 마음대로 도망가면 너를 잡아먹여 버릴 거야. 마셰카는 어떻게 곰으로부터 도망칠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주위는 온통 숲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도 없었어요. 마셰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곰이 숲에서 돌아오자 마셰카가 말했습니다. 곰님 오후에 마을에 들러도 될까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전해줄 선물이 있어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안 돼. 너는 숲에서 길을 잃을 거야. 선물을 줘. 내가 직접 전해줄게. 마셰카는 좋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마셰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전해줄 파이를 구웠어요. 커다란 상자가 가득 차도록 구웠지요. 그리고 곰에게 말했습니다. 파이를 좀 구웠어요. 파이를 이 커다란 상자에 넣어줄 테니 곰님이 상자를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전해주세요. 그런데 가는 길에 절대로 상자를 열지 마세요. 파이도 꺼내지 마세요. 내가 참나무에 올라가서 곰님을 지켜볼 거예요. 좋아. 알았어. 상자를 이리 줘.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오세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고 오세요. 곰은 마셰카가 시키는 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곰이 나가자마자 마셰카는 재빨리 파이 상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파이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곰님 빨리 들어오세요. 나는 이제부터 잠을 잘 거니까 깨우지 마세요. 문 앞에 파이 상자를 놓아둘게요. 마셰카가 상자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온 곰은 커다란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아무런 이상한 점도 깨닫지 못한 곰은 상자를 등에 지고 마을로 갔습니다. 곰은 소나무 사이를 지나서 천천히 걸었어요. 골짜기를 내려가서 작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쉬지 않고 걷다 보니 곰은 심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곰은 그루터기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셰카가 상자 안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보인다 보여 그루터기에 앉지마 파이를 먹지마 할머니께 가져다줘 할아버지께 가져다줘 아이쿠 엄청 큰 눈이 나를 보고 있구나 곰은 깜짝 놀라 상자를 메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사장나무 숲길을 지나 시내가를 건너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곰은 또다시 지루하고 심심해졌습니다. 곰은 다시 그루터기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상자 안에서 또다시 마셰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곰은 또 놀랐습니다. 마셰카는 귀신인가봐 높이 앉아서 멀리 있는 나를 계속 보고 있잖아. 곰은 일어나서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마침내 곰은 마을에 도착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곰은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보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마셰카의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러자 마셰카의 집에 있던 개가 곰의 냄새를 맡고 갑자기 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개는 온 마당을 뛰어다니며 짖었어요. 깜짝 놀란 곰은 문 앞에 상자를 놔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웬 상자지 상자 안에 뭐가 들었지 할아버지가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상자 안에는 그토록 찾고 찾던 마셰카가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사랑스러운 마셰카 살아서 돌아왔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셰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셰카는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오늘의 동화 생강빵 소년 옛날 옛날 옛날에 키 작은 할머니와 키 작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작고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빈듯 했지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생강빵을 어린 남자 아이 모양으로 빚어야겠다. 먼저 반죽을 한 다음 그 반죽을 평평하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 사람 모양을 그려서 도려내고 오븐에 넣어 구워내야지. 그 빵이 구워지면 가엾은 할아범과 나도 우리의 아기를 갖게 되는 거야. 할머니는 그대로 했습니다. 먼저 반죽을 한 다음에 그 반죽을 펴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것을 어린 남자 아이의 모양으로 도려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븐에 넣어 구웠지요. 할머니는 빵이 다 구워졌을 시간이 되자 오븐을 열어 확인하고 빵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손이 닿기도 전에 생강빵 소년이 오븐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생강빵 소년은 곧바로 부엌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길쪽으로 다른 박지를 쳤습니다. 생강빵 소년은 달리면서 자기를 쫓아오는 할머니를 향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빨리 달려서 저를 잡아보세요. 저를 잡으려면 더 빨리 달리셔야지요. 더 빨리 달려보세요. 할머니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저를 잡지 못하실 걸요. 저는 생강빵 소년이거든요. 생강빵 소년을 뒷쫓는 할머니를 뒤따라 할아버지까지 달렸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생강빵 소년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생강빵 소년은 쉬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그렇게 계속 달리다가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를 만났습니다. 소는 생강빵 소년을 발견하자 큰 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멈춰봐 작은 생강빵 소년 너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구나 한입에 쏙 들어가겠다. 그러나 생강빵 소년은 빙글에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욱더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가 생강빵 소년은 자기를 쫓는 소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만든 할머니와 할아버지 한테서 뜀박질을 쳐서 도망쳐왔어. 마찬가지로 너한테서도 도망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너는 나를 잡지 못해. 너는 풀이나 뜯어먹으며 노는 것이 좋을 거야. 네 그 뚱뚱한 몸으로 기웃둥거리며 나를 쫓아 받자 끝내는 나를 잡지 못할 거야. 소는 기웃둥거리며 죽을 둥 살둥 생강빵 소년을 잡으려고 달려갔으나 결국에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에도 생강빵 소년은 계속 달렸어요. 달리고 달려서 이번에는 길가를 거닐고 있는 말과 마주쳤습니다. 말은 생강빵 소년을 보자 큰 소리로 외쳐서 멈춰서 개했습니다. 생강빵 소년아 너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구나. 그러나 생강빵 소년은 희미하게 미소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보다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가 생강빵 소년은 자기를 쫓는 말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만든 할머니와 할아버지 한테서도 뛴박지를 쳐서 도망 나왔어. 또한 방금 전에는 소가 나를 잡으려고 따라왔지만 나를 잡지 못했지. 마찬가지로 너한테서도 달려서 도망칠 수 있어. 네가 아무리 힘차게 달려서 나를 쫓아도 끝내 나를 잡지 못할걸. 말은 멋진 갈기를 휘날리며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생강빵 소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런 그런 후에도 생강빵 소년은 계속 달렸습니다. 달리고 달려서 이번에는 귀를 고치고 있는 어른들과 마주쳤어요. 어른들은 어린 생강빵 소년을 보자 큰 소리로 불러서 멈춰서 하게 했습니다. 이봐 작은 생강빵 소년 너 참 먹음직 스러워 보이는구나. 그러나 생강빵 소년은 그저 미술을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보다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달리던 생강빵 또다시 어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만든 할머니와 할아버지 한테서도 도망쳤어. 소도 나를 잡으려고 쫓아왔지만 나는 도망쳤지. 방금 전에도 말도 나를 잡으려고 따라왔지만 나를 잡지 못했어. 아저씨들로 붙어도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어. 아저씨들이 아무리 여러 명이 달려서 나를 쫓아와도 끝내 나를 잡지 못할걸. 어른들 여러 명이 있는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쫓아갔으나 생강빵 소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에도 생강빵 소년은 계속 달렸어요. 달리고 달려서 이번에는 강가에 이르렀지요. 휴 이걸 어떻게 건너지? 강 앞에 멈춰선 생강빵 소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강을 건널 방법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며 계속 강 앞에 서 있었어요. 생강빵 소년이 강 앞에 서서 곰곰이 생각하는 사이에 여우가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여우는 어린 생강빵 소년을 보자마자 단숨에 먹어 치우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시치미를 뚝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 생강빵 소년 너 이 강을 건너고 싶니? 응 건너고 싶어 생강빵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뛰어서 내 등에 올라타 내가 너를 태워서 강을 건너게 해줄게. 여우의 말에 생강빵 소년은 곧바로 여우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여우는 생강빵 소년을 태운 채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강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여우가 생강빵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등에 앉아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그러다가 물에 빠지면 큰일 아니니? 내 생각에는 내 목으로 옮겨앉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구나. 그래 알았어. 순진한 생강빵 소년은 여우의 목에 앉았지요. 그리고 여우는 조금 더 회엄쳐 갔습니다. 여우가 다시 생강빵 소년에게 말했어요. 생강빵 소년아 네가 내 목에 앉아있는 것이 어쩐지 불안하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물에 빠지면 큰일 아니니? 내 생각에는 내 코로 옮겨앉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어린 생강빵 소년은 여우의 코끝으로 뛰어가 앉았지요. 그 순간 여우는 곧바로 자기의 얼굴을 뒤로 젖혀 생강빵 소년을 덥썩 울었습니다. 여우의 한 입에 생강빵 소년은 벌써 반이나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또다시 여우는 생강을 넣은 사람 모양의 빵인 생강빵 소년을 덥썩 울었습니다. 생강빵 소년의 4분의 3이 사라져버렸어요. 또다시 여우는 어린 생강빵 소년을 덥썩 깨물었습니다. 드디어 생강빵 소년은 남김없이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에 할머니가 아들로 사무려고 맛있게 구운 생강빵 소년은 이렇게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왕자와 멜린 공주 옛날 어느 곳에 멜린이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습니다. 멜린은 예쁜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참 고왔어요. 멜린이 자라 결혼할 나이가 되자 소많은 이웃나라 왕자들이 너도 나도 청혼을 해왔습니다. 왕은 그 중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왕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멜린 어떠냐 너도 마음에 들지 왕이 흐뭇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멜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답니다. 오래전부터 서로 사랑을 나누어온 왕자가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깊고 깊었습니다. 멜린은 무거운 마음에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멜린과 사랑하는 왕자가 용기를 내어 왕을 찾아왔습니다. 배하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왕은 왕자의 정혼을 단번에 거절해 버렸답니다. 가난하고 약한 나라 왕자 주제에 감히 내 딸에게 정혼을 하다니 어림없다. 왕자는 힘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멜린은 왕자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분이 아니면 저는 어느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괘씸한 것 같으니 라고 그러고는 곧장 신하들을 불러 공주를 높디 높은 탑에 가두어 버렸답니다. 빛 한 줄기 스며들지 않는 아주 캄캄한 곳의 말입니다. 너의 고약한 마음이 바뀌었는지 7년 뒤에 보러 오겠다. 왕의 모시모시한 말이 떨어지자마자 철커덕 쇠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탑 안에는 한여 한 명과 7년 동안 먹을 식량 뿐이었습니다. 멜린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오들오들 떨었어요. 멜린 공주 멜린 공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왕자가 탑을 돌며 멜린을 애타게 불렀지만 벽이 워낙 두꺼워 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멜린은 겁에 질린 한여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렇게 사방이 온통 어두운 뿐인 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낮인지 밤인지 도 모를 날들이 흐르고 또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닥난 식량을 보고서야 멜린은 마침내 7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걱정하지마 이제 곧 풀려날 거야. 멜린은 설레는 마음으로 하녀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겁니다. 벽을 부수는 망치 소리도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공주님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어요. 아버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봐. 두 사람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 답니다. 하지만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멜린과 하녀는 벽을 직접 부수기로 하고 빵칼로 벽을 긁기 시작했답니다. 멜린이 지치면 하녀가 긁고 하녀가 지치면 멜린이 벽을 긁었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긁었는지도 모르는 사이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공주님 빛이에요.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벽을 긁어 벽돌 한 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빠져나갈 만큼 구멍을 만들었지요. 아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아름답구나. 멜린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어요. 밖으로 나온 멜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화려하던 왕궁은 무너져 터조차 알아보기 힘들었고 위험을 자랑하던 성과 마을도 모두 잿더미로 변해 있었거든요. 멜린이 탑에 갇혀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 온 나라가 폐허가 된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멜린과 한현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거지꼴이 된 두 사람을 반기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두 사람은 쇠기풀로 허기를 달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마을은 곧 있을 그 나라 왕자의 결혼식으로 온통 잔치 분위기였지요. 멜린은 일거리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궁중 요리사를 만났답니다. 요리사는 마침 왕궁 부엌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멜린은 그날부터 왕궁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사는 멜린의 재빠른 손놀림에 아주 흡족해 했지요. 오늘부터 니가 예비 신부에게 음식을 갖다 드려라. 이웃나라 공주님인데 어찌나 부끄러움이 많은지 방문을 꽂고 걸어잠그고 곰짝도 안 난단다. 그런데 방문을 여는 순간 멜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독히도 못생긴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부터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거든요. 게다가 성질은 또 얼마나 못되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신부의 성질은 더욱 고약해졌습니다. 예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함께 교배에 가서 혼인을 맹세해야 하는데 자신의 얼굴을 보고 왕자님이 실망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마침내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신부는 아무도 모르게 멜린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거만하게 말했지요. 다리를 삐어서 그러니까 내일 네가 나 대신 신부 역할을 해야겠다. 너 같은 하녀 주제에 이런 영광은 또 없을걸? 멜린은 그럴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눈을 치켜뜨며 협박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당장 죽일 테다. 다음날 아침 멜린은 하는 수 없이 신부 대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보석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멜린이 결혼식장으로 들어서자 모두 깜짝 놀랐지요.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저토록 아름다운 신부는 정보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놀란 건 바로 왕자였어요. 이 왕자가 바로 7년 전에 멜린과 서로 사랑했던 그 왕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멜린과 꼭 닮은 신부의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요. 어떻게 된 거지? 멜린은 오래전에 탑에 갇혀 죽었을 텐데. 왕자는 신부의 얼굴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멜린은 첫눈의 왕자를 알아보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예식이 끝나고 왕자는 멜린의 손을 잡고 도배로 향했어요. 길에 가는 내내 왕자는 멜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그런데 쇠기풀 숲을 지낼 때였습니다. 여태 한마디도 하지 않던 멜린이 쇠기풀을 보며 중얼거리는 겁니다. 쇠기풀아 그때의 일을 너는 알고 있지? 내가 너를 생으로 먹던 때를 너는 잊지 않았지? 쓰리고 거친 너를 꼭꼭 씹었지. 왕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러자 멜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멜린이 생각났을 뿐이에요. 멜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왕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쇠기풀 숲을 지나 다리를 지날 때였어요. 멜린이 다리를 보며 또 중얼거리는 겁니다. 다리야 말하지 마라. 내가 그의 가짜 신부 역할을 맡았다고 제발 말하지 마라. 왕자는 더욱 놀란 얼굴로 물었지요. 그건 또 무슨 말이오? 그러자 멜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멜린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혹시 멜린을 알고 있소? 왕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하지만 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멜린이 교회문을 보며 또다시 중얼거리는 겁니다. 교회문화 제발 꾸짖지 마라. 내가 그의 가짜 신부가 되었다고 해서 제발 꾸짖지 마라. 왕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멜린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멜린을 생각했을 뿐 이랍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목사님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엄숙한 자세로 재단 앞에 섰지요. 자 두 사람은 혼인을 맹세하는 표시로 서로 손을 맞잡으세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혼인을 맹세했지요. 목사님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두 사람은 교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출발하려는 순간 왕자가 멜린의 목에 아주 귀한 목걸이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멜린의 손을 꼭 잡았지요. 하지만 멜린은 왕궁으로 돌아오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멜린은 얼른 신부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신부는 안절보질 못하며 안달이 나 있었지요.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당장 내 드레스와 보석을 내놓지 못해? 신부는 버럭버럭 고함을 지르며 야단을 쳤습니다. 멜린은 아무 말 없이 화려한 드레스를 벗고 보석도 돌려주었지요. 그러고는 자신의 낡고 해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왕자에게 받은 목걸이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밤이 들자 신부는 왕자의 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왕자는 신부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잠시 후 왕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까 쇠기풀 숲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겠소? 그러자 신부가 엉뚱하게 대답했어요. 예? 무슨 풀숲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자는 미심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신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아 얼른 가서 제 한여에게 물어보고 올게요. 저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게 바로 그 한여거든요. 신부는 부리나케 달려와 멜린을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쇠기풀 숲에서 무슨 말을 한 거야? 빨리 말하지 않으면 당장 쫓아낼 거야? 멜린은 겁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쇠기풀아 그때의 일을 너는 알고 있지? 내가 너를 생으로 먹던 때를 너는 잊지 않았지? 쓰리고 거친 너를 꼭꼭 씹었지. 멜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부는 왕자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쇠기풀 숲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이제 생각났어요. 그러고는 멜린이 말한 대로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왕자는 여전히 의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다리를 건널 때는 무슨 말을 했소? 신부는 당황하며 똑같이 대답했지요. 얼른 가서 제 하녀에게 물어보고 올게요. 저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게 바로 그 하녀 거든요. 그러고는 멜린을 불러 씩씩 뗐어요. 멜린은 다리에서 한 말을 그대로 일러주었고 신부는 또 헉헉거리며 달려가 왕자에게 말했답니다. 신부가 멜린에게서 들은 대로 대답하자 왕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교회 문 앞에서는 무슨 말을 했소? 교회 문 앞에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자가 단단히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내 진짜 신부가 아니요. 자 잠깐만요. 얼른 가서 제 하녀에게 물어보고 올게요. 신부는 똑같은 말을 하고서는 뛰쳐나왔어요. 그러고는 멜린을 불러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도대체 교회 문 앞에서 무슨 말을 한 거야? 멜린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교회 문 앞에서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오늘 밤을 무사히 못 넘기면 넌 죽은 목숨인 줄 알아? 신부는 부득부득 이를 갈며 다시 왕자의 방으로 가서는 멜린에게 들은 그대로 대답 했답니다. 왕자는 다시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 앞에서 걸어준 목걸이는 어디 있소? 신부는 자신의 목을 쳐다보며 대답했지요. 전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자 왕자가 신부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내 손으로 직접 걸어주었는데 그 사실을 모른다면 당신은 나의 진짜 신부가 아니오. 그러고는 신부의 베일을 확 벗겼어요. 그 순간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흉한 얼굴에 저절로 뒷걸음질이 쳐졌어요. 당신은 누구요? 그제야 신부는 울먹이며 사실을 덜어놓았습니다. 제가 바로 왕자님이 진짜 신부예요. 제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놀릴까봐 부엌대기를 대신 결혼식에 가게 한 겁니다. 왕자는 이제야 의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어디 있소? 당장 가서 그녀를 데려오시오. 왕자는 자신을 속인 신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초라도 빨리 멜린을 똑 닮은 한여를 만나 멜린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신부는 한여를 불러오겠다며 순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눈을 벗어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어요. 당장 가서 그 부엌대기를 데려와 감히 목걸이를 감추다니 단칼에 목을 베도록 하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멜린이 뒤뜰로 질질 끌려왔어요. 멜린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어서 베지 않고 무엇 하느냐. 오히려 급하게 재촉할 뿐이었지요. 날카로운 칼끝이 멜린의 목을 견을 떼었습니다. 멈추어라. 당장 그녀를 불어주어라. 멜린의 비명소리를 듣고 왕자가 황급히 달려온 겁니다. 뒤뜰에 불이 환하게 켜지자 왕자의 눈에는 맨 먼저 멜린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보였지요. 왕자는 멜린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결혼하고 싶은 단 한 사람은 멜린이라는 여자라오. 그리고 지금 소원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멜린이길 바란다오. 왕자가 말하는 사이 뜨거운 눈물이 멜린의 두 볼을 타고 흘렀지요. 왕자님 제가 바로 멜린이에요. 만일 아까 그대로 죽었다 해도 저는 행복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 앞에서 혼인 맹세를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행복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후 멜린과 왕자는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았답니다. 그 못된 신분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물론 단단히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멜린이 갇혀있던 그 탑은 그대로 남아있었대요. 그리고 꼬마들이 그 탑을 지날 때마다 멜린 공주에 얽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로 간 눈사람 아가씨 옛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으리만큼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암소도 있고 암양도 있고 난로 까이는 숫고양이가 평화롭게 누워있었지요. 단 한 가지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우 우울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흰 눈이 무릎까지 쌓인 겨울 어느 날 이웃집 아이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신나게 썰매를 타고 눈싸움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할머니 쪽으로 눈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어때요? 저 아이들 좀 봐요. 참 신나 보이지 않나요? 우리도 나갑시다. 우리도 실컷 놀아봅시다. 하지만 여보 밖에 나가서 무슨 눈사람을 만들지요? 눈사람으로 우리 딸을 만들면 어떨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밖으로 나가 눈밭에서 눈을 굴려 눈사람 딸을 만들었습니다. 딸을 다 만들고 나자 두 개의 파란 고슬을 눈 대신 붙였고 뺨에는 두 개의 보조개를 예쁘게 그렸습니다. 입은 분홍 리본으로 장식했고요. 어디에 이렇게 아름다운 눈사람 딸이 있을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사람 딸을 그냥 쳐다만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보듬어 줄 수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는 눈사람 딸을 쳐다보다가 오히려 더 우울해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간 뒤 눈사람 아가씨가 방글방글 웃기 시작했어요. 머리에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쑥쑥 자라나고 다리와 손도 귀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사람 아가씨는 서있던 자리에서 발을 떼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더니 이내 밭을 건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와서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눈사람 아가씨를 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여기 우리 딸이 살아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눈사람 아가씨는 낮에는 자라지 않고 밤에만 자랐습니다. 눈사람 아가씨는 나날이 아름다워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사람 딸을 보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눈사람 아가씨의 얼굴은 새하얗고 눈은 호수같이 파랬어요. 곱슬곱슬한 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눈사람 아가씨는 입술이 없었어요. 아니 입술에는 붉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정말 착하고 고운 논사람 딸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꽃봉오리가 부풀어올라 향기로운 꽃 냄새를 따라 꿀벌들이 날아오고 종달새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화창한 봄날씨에 마음이 들떠 제잘거렸고 아가씨들은 곳곳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눈사람 아가씨는 우울증에 빠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세 뜨겁고 무더운 여름이 왔어요. 정원에는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들판에는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랐지요. 눈사람 아가씨는 봄보다 더 심하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햇빛을 피해 그늘이나 서늘한 곳으로 몸을 숨겼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런 눈사람 아가씨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하는 눈사람 따라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저는 건강해요. 할머니. 그러나 눈사람 아가씨는 구석에 몸을 숨기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들이 산으로 산딸기와 월귤 같은 마시는 열매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아가씨들은 눈사람 아가씨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지요. 하지만 눈사람 아가씨는 숲에 가기 싫었습니다. 아가씨는 햇빛을 쬐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재미있을 거라며 다녀오라고 권했습니다. 눈사람 아가씨는 바구니를 들고 이웃 아가씨들을 따라 숲으로 갔습니다. 아가씨들은 넓은 숲을 이리저리 다니며 예쁘고 아름다운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고 공주처럼 단장했어요. 그러나 눈사람 아가씨는 차가운 시냇물을 찾았습니다. 시냇가에 앉아 차가운 물에서 놀았지요. 시냇물은 빠르게 물살을 일으키며 시원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아가씨들은 놀이에 정신이 팔려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닥보를 뛰어넘는 또 다른 놀이를 시작했지요. 눈사람 아가씨는 뛰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눈사람 아가씨에게 함께 뛰자고 졸랐어요. 하는 수 없이 눈사람 아가씨는 모닥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눈사람 아가씨는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아름다운 파란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했습니다. 눈사람 아가씨 뛰어요. 친구들이 소리쳤어요. 마침내 가엾센 눈사람 아가씨는 모닥불 위로 쓰러졌습니다. 모닥불이 나무를 태우며 눈사람 아가씨를 녹이기 시작했어요. 눈사람 아가씨는 신음 소리를 내며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눈사람 아가씨가 사라지면서 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얀 뭉개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여운 눈사람 아가씨는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그리며 둥실둥실 떠다닌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고집 불통 남편 옛날 에스파냐의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순전히 남편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고집이 가장 센 사람이었거든요. 아내는 식사 때마다 달걀프라이를 식탁에 세 개씩 올렸는데 남편이 항상 두 개를 먹는 겁니다. 아내는 그것이 늘 불만 이었어요. 하루는 참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는 달걀프라이를 공평하게 나눠 먹도록 해요. 하루는 당신이 두 개 먹고 다음 날은 내가 두 개 먹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나를 말려 죽일 작정이야? 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달걀프라이를 꼬박꼬박 두 개씩 먹어야 한다고 알겠어? 알겠냐고? 하지만 아내도 이번에는 남편의 고집을 귀엽고 꺾어놓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양보하지 않겠어요. 흥 달걀을 두 개씩 못 먹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죽으면 당장 묻어드릴 테니까요. 아내가 한마디도 지지 않자 남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죽으라면 못 죽을 줄 알아? 남편은 벌렁 나자빠진 채 죽은 신용을 했습니다. 이러면 싹싹 빌면서 달걀프라이를 두 개씩 먹으라고 하겠지?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어요. 아내가 당장 목수를 데리고 와서는 관을 맞추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신부님까지 모셔왔지요. 아내는 관에 엎드려 흑흑거리며 남편에게 소곤소곤 말했어요. 여보 이제 고집을 꺾고 달걀프라이를 공평하게 먹겠다고 해요. 이러다가 진짜로 땅속에 묻혀버리게 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난 우리 집안의 가장이야. 가장은 날마다 달걀프라이를 적어도 두 개는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남편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관은 묘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조금 있다가 당신은 곧 땅속에 묻힐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 달걀프라이를 공평하게 먹겠다고 말하세요. 난 절대로 보기 못해. 차라리 땅속에 묻히는 게 낫지. 당신 진짜 죽고 싶어요? 두 개씩 못 먹을 바에는 죽는 게 낫다니까 빨리 묻기나 해. 남편의 고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윽고 관이 바닥에 내려졌어요.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여보 제발 하루 월러 두 개씩 먹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내는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날이면 날마다 꼬박꼬박 두 개씩 먹어야 해. 아내는 남편의 고집을 더 이상 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만 그만 하세요. 제가 졌어요. 당신이 날마다 두 개씩 드세요. 드디어 내가 이겼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관뚜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자랑스럽게 외쳤지요. 나는 날마다 두 개씩 먹는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남편을 보고 놀라 까물어칠 뻔했습니다. 죽은 죽은 살아나서 하루에 두 사람씩 잡아먹겠다고 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귀신이다. 모두들 소리치며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서 도망치던 두 노인이 힘이 들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땅바닥에 넘어지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우리는 꼼짝없이 저놈에게 잡아먹히겠네. 겁에 질린 두 노인은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난쟁이와 흰 곰 옛날 옛날에 어느 숲속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이 남자는 아주 큰 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털빛이 눈빛처럼 하얀 아주 탐스러운 곰이었어요. 와 이렇게 크고 멋진 곰은 평생 처음 보는구나. 지금껏 본 적이 없어. 오늘은 정말 운이 좋구나. 곰 주인은 곰을 장에 가져가서 팔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걷던 그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이렇게 멋진 곰은 흔하지가 않잖아. 내가 언제 또 이런 멋진 곰을 잡아보겠어. 이 곰은 돈 몇 푼 받고 그냥 팔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단 말이야. 곰 주인은 잠시 바위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 곰을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할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잘되었지 뭐야. 곰 주인은 신바람이 나서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아주 먼 곳에 있어서 곰 주인은 큰 곰을 끌고 오래오래 걸어가야 했습니다. 걷고 또 걷던 그들은 저녁 무렵에 작은 집 한 채를 발견하였어요. 마침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눈까지 내릴 것 같았기 때문에 곰 주인은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한겨울 이라서 날씨가 몹시 추웠으므로 더더욱 반가웠지요. 곰 주인은 매우 기뻐하며 그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룻밤 무거워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꽁꽁 얼어붙은 눈밭에서 자는 대신에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도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곰 주인은 계속 문을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궁궐에 가려면 아직도 몇날 며칠을 더 여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룻밤이나마 편히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길가는 낙은해입니다. 한참만 해야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황금빛 턱수염을 기른 마음씨 좋아보이는 할아버지의 이름은 할버였습니다. 고음주인은 예의바르게 인사를 하며 물었지요. 하룻밤만 댁에서 자고 갈 수 있을까요? 먼 길을 여행 중이라서 그럽니다. 할버 할아버지는 참으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를 어쩌노 우리 집에서는 묻게 해줄 수가 없다오. 고음주인은 사정을 하며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밖에서 잠을 자기에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저하고 곰이 얼어 죽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음주인의 말에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꾸먼 이런 추운 날씨에는 얼어 죽을 수도 있을게요. 그러니까 하룻밤만 신세를 지면 안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할아버지. 고음주인은 점점 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부 할아버지의 옷소매를 붙잡고 늘어지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소. 우리 집에서는 재워줄 수가 없다오. 말하는 사이에도 해는 점점 기울어 이미 어스른 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이제 곧 깜깜해질 것 같군요. 게다가 눈도 금방 쏟아질 것만 같고요. 아무래도 내일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네요. 곰주인의 얼굴은 거의 울상이 되어 집 주인이 허락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잘 알아요. 그러면 하룻밤만 재워주시겠습니까? 거참 일을 어쩌노 안 내는데 마침내 곰주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곰주인이 묻자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버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착한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그럼요. 도와주고 싶고 말고요.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낙은애도 알다시피 오늘은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이 아니요. 그런데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부만 되면 우리집에 이상 야릇한 불청객들이 찾아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난다오. 곰 주인의 눈이 둥그레 졌습니다. 네? 불청객이라고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몰려오니 불청객이 아니고 뭐겠소. 어떤 불청객들인데요? 엄청난 난쟁이 때라오. 난쟁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집을 부수고 접시를 깨고 물건을 마구 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온 집안을 오르락내리락 몰려다니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든다오.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부만 되면 이 지경이니 어린 손주들 보기에 장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오. 우리 가족은 이 난쟁이들 때문에 여태껏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멋지게 지내본 적이 없다오. 곰 주인은 그때서야 기를 쓰고 나그네를 재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할버 할아버지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이 그 난쟁이들 뿐입니까? 그렇소. 그러나 난쟁이들의 소란이 얼마나 심한지 편안히 잠을 자기는 거녕 머리끝이 곤두설 지경이 된다오. 그러니 어떻게 손님을 들을 수 있겠소. 어디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구려. 할아버지의 말에 곰 주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난쟁이 따위에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만 괜찮으시다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닥에서라도 잘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어쩔 수 없구려. 어서 들어오시오. 마침내 할아버지는 곰주인과 곰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곰은 너무 피곤하여 금방 잠이 들었고 곰주인은 난로가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때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가족의 표정은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입에 대보기도 전에 난쟁이들이 들이닥쳐 가족을 몰아내리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흘러서 멋진 음식이 식탁에 보기 좋게 차려졌을 무렵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난다. 이번에도 맛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겠지.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걸. 시클벅적한 소리와 함께 난쟁이들이 등장했습니다. 굴뚝을 타고 내려오는 놈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놈들 벽난로를 통해 나오는 놈들을 순식간에 난쟁이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난쟁이들은 물건을 거칠게 다루고 접시를 깨트리고 물건을 마구 던지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놀았어요. 얼른 오두막으로 도망쳐라.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난쟁이들을 보자마자 재빨리 부엌 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정원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들어간 후 안에서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그러나 곰 주인과 곰은 그냥 집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난쟁이들이 하는 짓을 열심히 지켜보았어요. 난쟁이들은 식탁 위에 올라가 엉덩이를 식탁에 대고 우유를 사방에 뿌리고 더러운 발가락으로 케이크를 마구 뭉개고 기다란 혀로 젤리를 핥아 먹었습니다. 난쟁이들 중에서도 가장 키가 작은 난쟁이들이 더욱더 나쁜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들은 커튼 위로 기어 올라가서 부엌 선반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는 모든 양념통의 뚜껑을 열고 뒤집어 쏟았습니다. 재미든 병과 꿀 항아리 반찬 항아리 등 항아리들을 던지기 시작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마침내 선반을 통째로 엎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못된 난쟁이들이 있나 곰 주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장 못되고 심술 굳은 꼬마 난쟁이 가운데 하나가 곰을 발견했습니다. 곰은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매우 점잖게 누워 있었어요. 꼬마 난쟁이는 곰을 보자마자 옆에 있는 소시지 하나를 얼른 포크에 찍어와서 곰의 코앞에 대고 약을 올리며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더니 소리치며 약을 올렸어요. 곰 주인은 기가 막혀 멍하니 난쟁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하고 건방진 난쟁이가 또 있단 말인가 그 꼬마 난쟁이는 포크로 곰의 코를 푹푹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곰이 소시지를 잡으려고 하자 꼬마 난쟁이는 재빨리 소시지를 빼돌려 버렸어요. 성격이 순한 하얀 곰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하얀 곰은 그 큰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천통과 같이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하얀 곰이 그 큰 덩치로 난쟁이들을 이리저리 몰자 난쟁이들은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곰이 한팔만 휘둘러도 난쟁이들이 우슬슬 쓰러졌습니다. 키 작은 난쟁이 살려 빨리 빨리 도망치자. 등굽은 난쟁이 밟고 있는 놈은 누구냐 아이고 죽겠네 난쟁이들은 밀물처럼 우르르 집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곰은 얼마 안 되어서 집안에 있는 난쟁이들을 모조리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큰 놈이건 작은 놈이건 꼬리가 있는 놈이건 없는 놈이건 모두 다 내쫓 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훌륭해. 곰 주인이 곰의 머리를 쐬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소시지를 덩어리째 곰에게 주었어요. 곰은 그 커다란 소시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다 먹어 치웠습니다. 이윽고 곰 주인이 집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할아버지 가족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그 오두막 집에서 나오세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안심하시고 나오세요. 난쟁이들은 모두 도망치고 없습니다. 우리 곰이 난쟁이들을 모두 쫓아버렸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은 나무 오두막 집의 빗장을 풀고 밖으로 뛰어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집을 치우자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자꾸나. 그들은 엉망진창인 집을 부지런히 치웠습니다. 식탁을 문질러 닦고 깨진 조각들을 모두 주워담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 다음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난쟁이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난쟁이들이 꽤 많은 음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음식은 얼마나 맛이 좋은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아침 출발 출발 준비를 끝낸 곰주인이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임금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더 고마웠소. 골치 아픈 난쟁이들을 쫓아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오. 곰주인과 곰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두 번 다시 그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디 무사히 임금님을 만났기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숲에서 나무를 뗄깜용으로 작게 자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숲속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버 할아버지 누구냐 할아버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많은 난쟁이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희 집에 지금도 그 하얗고 커다란 야옹이 있냐 그럼 잊고 말고 할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 난로 앞에 앉아 졸고 있는걸 어디 그 뿐인줄 알아 그동안에 새끼를 쳐서 지금은 새끼가 일곱마리나 된단다. 그 새끼들이 얼마나 사납고 큰지 엄마보다 훨씬 더 무서워. 너희들 그 아이들한테 할 말 있냐 내가 데려다 줄까 할아버지의 말에 난쟁이들은 몸서리를 치며 도리질을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는 할아버지하고도 할 말이 없을 거야 절대로 다시는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 않을 거야 난쟁이들은 이야기를 재끝내기도 전에 일제히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난쟁이들은 다시는 할버 할아버지네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은 여느 다른 가족들처럼 멋진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평화롭게 즐기곤 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짓말 하는 나라 오랜 옛날 에스파니아의 한 현명한 여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땅은 기름지고 해마다 농사는 풍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집들은 반듯반듯했고 사람들은 아주 부지런했지요. 우리들이 잘 살게 된 것은 여왕님의 은총 때문이야. 백성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여왕을 찬양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었답니다. 바로 잘생기고 용감한 로드릭의 왕이었지요. 그런데 이 왕자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나라 안에서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여왕과 왕자는 거짓말을 아주 싫어했는데 둘만 빼고 모두들 거짓말쟁이였거든요. 거짓말은 이 나라의 가장 큰 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눈만 뜨면 심심풀이로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젯밤에 옆집 암탉이 강아지를 낳았다고 하더군 나는 그저께 날아다니는 물고기가 호랑이를 물고 가는 것을 보았네. 모두 잘 먹고 잘 살아 걱정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그저 장난삼아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백성들이 모두 허풍쟁이가 되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신하들 지금까지도 심한 거짓말쟁이였지요. 여왕은 신하들의 거짓말 때문에 늘 골치를 썩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신하가 급하게 뛰어들어와 여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여왕님 세 사람의 거인이 나타났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머리가 구름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답니다. 거짓말은 빼고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실은 구름이 아니라 큰 나무 꼭대기에 가려 있답니다. 사실만 보고하라니까요. 키가 3미터를 훌쩍 넘긴다 하옵니다. 여왕이 화를 해도 신하는 이렇게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다른 신하가 보고를 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꼬리 지느러미가 징귀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왕은 계속되는 신하들의 거짓말에 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충직한 한 신하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여왕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왕님 기뻐하소서 왕사님의 배피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전국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 백명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왕사님께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고르기만 하시면 제가 얼른 달려가 왕사님의 신부감을 모셔오겠습니다. 신하들의 거짓말에 질린 여왕은 이번에도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고 그 신하를 엄하게 꾸짖었어요. 사실만 이야기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혼이 난 신하는 가져온 그림을 바닥에 쩌르륵 펼쳐 보였지요. 거기엔 진짜로 백명이나 되는 예쁜 아가씨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 이번에는 사실이었군요. 여왕은 초상화를 보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당장 왕자를 데리고 오세요. 어서 신부감을 고르라고 해야겠습니다. 여왕은 이 기회에 왕자의 신부감을 꼭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왕자가 곧 여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사야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골라보아라. 왕자는 그림을 훑어보더니 여왕을 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하나같이 미인들이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신부감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초상화만 봐서는 이 아가씨들이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직접 진실한 신부감을 찾아오겠습니다. 여왕은 왕자가 하는 대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왕자는 평범한 차림에 말을 타고 신부감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왕자가 마침 큰 저택을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갈색머리의 한 아가씨가 발코니에 서있었어요. 왕자는 첫눈에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날이 저물어가니 이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까 하오 허락해 주시오. 아가씨도 멋진 왕자를 보고 반해버렸지요. 좋으실대로 하세요. 왕자는 곧 아가씨가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말은 아주 특별해서 은 갈대만 먹습니다. 말에게 은 갈대를 먹여줄 수 있어야 나도 묵어갈 수 있답니다. 아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은 갈대가 많이 있답니다. 왕자는 갈색머리 아가씨 역시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세상에 은 갈대를 먹고 사는 말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왕자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진짜 말에게 은 갈대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날 왕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구 깐으로 가보았 답니다. 역시나 말은 은 갈대가 아닌 파릇한 풀을 먹고 있었어요. 왕자는 짐작했던 일이지만 몹시 실망 했답니다. 어여쁜 아가씨가 거짓말쟁이라니 안타깝군. 왕자는 아가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왕자를 바라보던 아가씨의 생각도 왕자와 똑같았어요. 은 갈대만 먹는다던 말이 파릇한 풀도 잘도 뜯어먹는군. 저 씩씩한 청년이 거짓말쟁이일 줄이야. 며칠 후 왕자는 한 농장을 지나치다 금발의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저 아가씨가 장차 왕비의 관을 쓰면 아주 잘 어울리겠는걸. 왕자는 금발 아가씨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로 했지요. 내 말에게 은 갈대를 먹여줄 수 있다면 이 집에서 하루 저녁을 묵어갈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소? 마침 잘됐군요. 저희 집 말도 은 갈대를 먹여서 키운답니다. 금발의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자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답니다. 왕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구간으로 가보았어요. 말은 예상대로 풀을 오물오물 씹고 있었지요. 또 거짓말쟁이를 만났군. 안타깝다. 왕자는 슬픈 마음으로 금발 아가씨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쉬었다 가오. 안녕히 계시오. 금발 아가씨도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잘생긴 청년이 거짓말을 할 줄이야. 왕자는 계속 여행을 하다가 어느 바닷가 마을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빨간 머리의 아가씨를 만났어요. 아가씨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늙은 어부가 아가씨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 있는 내 손녀딸 소레다 또요. 하룻밤을 재워줄 수는 있지만 집 이불과 물고기 스프밖에 대접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럼 말에게는 무엇을 먹여야 하오. 우리는 말을 기르지 않아서요. 제 말은 특별해서 은갈 때만 먹는 한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레다 또가 왕자를 보며 찬찬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은갈 때를 먹고 사는 말은 없습니다. 설사 그런 말이 있다 해도 우리 집에서는 은갈 때를 먹여줄 수 없답니다. 보시다시피 가난하니까요. 소레다 또의 말에 왕자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바로 내가 찾던 신부감이야. 왕자는 즉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소레다 또에게 청혼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 로드리게 입니다. 진실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소레다 또는 왕자를 허풍쟁이로 생각했어요. 저 역시 옷차림은 허름하지만 맑은 눈빛에 당신이 첫눈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완자인 척하며 거짓말하는 것을 보니 믿을 사람이 못되는 군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님을 밝혀줄 테니 따라오시오. 왕자는 소레다 또와 그녀의 가족들을 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제야 모두들 로드리게가 진짜 왕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지요. 이윽고 왕자는 진실한 신부 소레다 또와 결혼식을 올리고 왕위도 물려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새 왕과 왕비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 백성들과 신하들은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소레다 또 왕비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나라에서는 거짓말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녀와 오누이 옛날 옛날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새 어머니와 함께 사는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새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매일 온갖 힘든 일을 다 시켰어요. 빨리 숲에 가서 장작을 주워와 염소에게 먹이 안주고 뭐하니 이빨래 다 하고 청소도 깨끗이 해놓아라.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밥이 모자라다며 굶겼습니다. 가엾은 오누이는 매일 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다 못한 오빠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숲에 가자. 그럼 나무 열매라도 실컷 먹을 수 있겠지. 다음날 오누이는 날이 밝아오기 전에 재빨리 집을 떠났습니다. 하루종일 들판을 걷고 자갈밭을 지나 커다란 숲에 들어갔어요. 날은 어느새 어두워졌습니다. 오누이는 속이 빈 커다란 나무 안에 들어가 피곤한 몸을 누였답니다. 다음날 아침 오누이는 환한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어요. 전날 너무 많이 걸은 탓에 피곤하기도 하고 목도 무척 말랐습니다. 시원한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오빠와 여동생은 손을 잡고 샘물을 찾아 나섰어요. 한편 새어머니는 오누이가 도망친 것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뒤를 쫓아와 숲속의 모든 샘물에 마법을 걸었지요. 사실 새어머니는 무서운 마녀였습니다. 이 숲속의 샘물에 입을 대는 순간 너희는 바로 산짐승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오누이를 괴롭히다 못해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지요.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던 오누이는 샘물을 찾아 한참 숲속을 헤매었습니다. 어 오빠 저기 오누이는 멀리서 샘물을 발견하고는 신나서 달려갔지요. 그런데 오빠가 막 물을 마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샘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지 뭐예요. 나를 마시는 사람은 무서운 호랑이로 변해요. 여동생은 깜짝 놀라 오빠를 잡아 끌었습니다. 안 돼 오빠 마시지 마 그 물을 마시면 호랑이로 변한대 그럼 나를 잡아먹게 될 거야. 오빠는 깜짝 놀라 물러섰지요. 신기하게도 샘물에서 나는 소리는 여동생에게만 들렸습니다. 오누이는 목이 마른 것을 꾹 참고 계속 숲길을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또 다른 샘물을 발견했어요. 우와 달콤한 냄새가 나는구나 빨리 마시자. 그런데 이번에도 여동생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늑대로 변해요. 놀란 여동생이 다시 오빠를 말렸지요. 왜 그래 샘물을 마신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오빠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마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끈질기게 말리자 어쩔 수 없이 참기로 했어요. 그래 다른 샘물을 찾아보자. 하지만 너무 목이 말라서 다음번에는 꼭 마셔야 겠어. 얼마 얼마 뒤 오누이가 세 번째 샘물에 도착했을 때였지요. 여동생은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사슴으로 변해요. 사슴이 되어 달아날 거예요. 오빠 안 돼. 그물도 마시지 마. 놀란 여동생이 급히 소리쳤지만 오빠는 이미 두 손에 샘물을 떠서 입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번쩍이더니 오빠는 그만 어린 사슴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은 샘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지요. 사슴이 된 오빠도 여동생 주위를 맴돌며 슬퍼 했습니다. 잠시 후 울음을 그친 여동생은 가지고 있던 금실로 짠 끈을 꺼내 사슴의 목에 메워 주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둘은 힘을 내어 더 깊고 깊은 숲 속으로 걸어 들어 갔습니다. 어? 저기 너도 살지 않나 봐. 빈 오두막 집을 발견한 오누이는 그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여동생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뭇잎과 이끼를 모아 사슴에게 침대를 만들어 주었어요. 둘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숲속 열매를 따먹으며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은 매일 밤 기도했어요. 우리 오빠가 다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여동생은 예쁜 아가씨가 되었어요. 오빠인 사슴도 늠름한 어른 사슴이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왕이 사냥 대회를 열었어요. 바로 오누이가 살고 있는 그 숲에서 말입니다. 뿌리 멋진 사슴과 털이 아름다운 여울을 잡아 왕에게 바쳐라. 고요했던 숲속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도 뚜걱뚜걱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던 사슴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사냥을 하나 봐 나가게 해줘 금방 돌아올게. 사슴은 늘 밖에 나가 맘껏 달리고 싶었지만 여동생은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안 돼 오빠 위험하단 말이야. 연애 때처럼 여동생이 말렸지만 사슴도 오늘만큼은 질 수 없었습니다. 제발 날 좀 내보내줘. 더 이상 못 참겠어. 사슴이 하도 조르자 여동생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대신 저녁 때까지는 꼭 돌아와야 해. 문을 세 번 두드리면서 오빠야 문을 열어줘. 하고 말해. 그럼 문을 열어줄게.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사슴은 숲속을 신나게 뛰어 다녔어요.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사냥꾼들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지 뭐예요. 바로 그때 한 사냥꾼이 사슴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이야 멋진 사슴인데 저 녀석을 잡아 왕께 바쳐야겠다. 사냥꾼이 뒤쫓아오자 사슴은 숲을 속으로 재빠르게 숨었습니다. 한참 뒤 사냥꾼이 포기하고 돌아가서야 숲을 해서 조심조심 나왔지요. 사슴은 얼른 집에 돌아와 문을 세 번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오빠야 문을 열어줘. 가슴 졸이고 있던 여동생은 문을 열고 사슴을 힘껏 끌어안 닫았답니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이튿날도 사냥대회는 계속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냥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사슴은 또 졸라댔지요. 밖에 나가고 싶어 오늘도 무사히 돌아올게. 사슴이 계속 고집을 피우자 여동생은 하는 수 없이 또 허락 했답니다. 그래 하지만 사냥꾼이 있는 곳에는 절대 가지마 그리고 빨리 돌아와야 해. 그런데 사슴이 오두막집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만 전날 사슴을 쫓던 사냥꾼의 눈에 뛰고 말았어요. 아 목에 금실끈을 묶은 사슴이다. 어제 그 사슴이 분명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사냥꾼은 계속 사슴 뒤를 쫓았습니다. 사슴이 아무리 빨리 달아나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사냥꾼은 사슴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자 화살을 꺼내 휙 쏘았습니다. 화살은 다행히 다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다리에는 상처가 남았어요. 사슴은 다리를 절족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빠란다. 문을 열어주렴. 그런데 다리를 다친 사슴을 끝까지 쫓아온 사냥꾼이 이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슴이 말을 하더니 깜짝 놀란 사냥꾼은 곧바로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답니다. 오빠 다리를 다쳤잖아? 여동생은 반갑게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빨리 숲에서 약초를 구해와 상처에 붙여주고 밤새 간호했지요. 동생의 정성 덕분인지 다음날 사슴의 다리는 많이 나았습니다. 자 이제 다리도 다 나았으니 다시 나가서 뛰어볼까? 또다시 사냥 대회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자 사슴은 몸을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안 돼 오빠 이번에는 잡힐지도 몰라. 하지만 사슴은 고집을 꺾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동생이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전날 그 사냥꾼에게 다시 발견되고 말았거든요. 사냥꾼은 왕에게 단숨에 달려가 말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사슴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지요. 모두 사슴을 쫓아라. 그러나 설때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를 이 사냥꾼이 말한 오두막집으로 안내하라. 오두막집에 도착한 왕은 사냥꾼이 일러준 대로 문을 세 번 두드리고 말했답니다. 오빠란다. 문을 열어주렴. 그러자 여동생이 반갑게 문을 열었지요. 그 순간 왕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 숲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마치 요정 같구나. 왕은 아름다운 여동생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낯선 사람을 보고 겁이 나 얼른 안으로 숨었어요. 왕은 여동생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나와 함께 성으로 갑시다. 비단으로 만든 옷만 입고 맛있는 음식만 먹게 해주겠소. 여동생은 두려웠지만 다정하게 말해주는 왕에게 조금씩 마음이 끌렸습니다. 전 사슴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걸요. 그러자 왕은 사슴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뒤 사슴이 왕의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오자 모두가 함께 숲을 떠나 궁궐로 갔답니다. 궁궐에서는 곧 화려한 결혼식이 열렸고 여동생은 아름다운 왕비가 되어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리고 곧 아기도 갖게 되었지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새어머니는 화가 나 어쩔 줄을 몰랐어요. 녀석들을 호랑이와 늑대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는데 새어머니는 참다못해 못된 계략을 꾸몄습니다. 옳지 내 딸을 왕비로 만들어야겠다. 새어머니에게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친딸이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 나도 왕비가 되고 싶어. 눈이 하나인 딸도 덩달아 난리였지요. 왕이 멀리 사냥을 나간 어느 날 이었습니다. 그 사이 여동생이 아기를 낳았답니다. 아주 잘생긴 왕자님이었지요. 그런데 글쎄 새어머니가 시녀로 변장을 하고 왕비의 침실로 들어간 겁니다. 왕비가 된 여동생을 보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웃으며 말했답니다. 왕비님 어서 목욕을 하세요. 그러면 몸이 가뿐해질 거예요. 왕비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하얀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재빨리 불을 지르고 욕실문을 잠갔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느냐. 이제 내 딸이 왕비가 될 거야. 여동생은 뿌연 연기 속에서 한참을 울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결국 숨이 막혀 죽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얼른 자기 딸을 왕비의 방으로 데려와 마법을 걸었답니다. 자 내 딸아 왕비로 변하여라. 딸은 그럴듯하게 왕비로 변했지만 이상하게도 눈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응 왕이 오면 금방 알아볼 텐데 어떡하나. 새어머니는 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머리 위로 쓰게 했지요. 그리고 침대 커튼을 치고 방 안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한편 왕은 왕비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의 궁궐로 돌아왔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어? 왕비를 벌어온 왕이 놀라자 시녀로 변장한 새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빛을 보면 안됩니다.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푹 쉬어야 한답니다. 그러자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답니다.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궁궐 안의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기방의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진짜 왕비가 걸어들어오지 뭐해요?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담요도 잘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슴을 쓰다듬어주고 방을 나갔지요. 아침이 되어 아기를 살피던 유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밤새 누가 아기를 돌봐준 거지?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모두가 잠들고 달이 환하게 떴을 때 였어요. 유모는 아기방 커튼 뒤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기로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왕비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왕비는 창백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없이 아기를 돌봐주었지요. 그러더니 사슴을 쓰다듬어주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아니 왕비님이시잖아. 늘 침대에 누워만 계시더니 무슨 일이람? 유모는 궁금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밤 이었어요. 유모는 커튼 뒤에 숨어서 애써 졸음을 쫓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왕비였지요. 안녕 아가야 내일이면 엄마는 멀리 떠나야 한단다. 왕비의 말에 유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비님이 어디로 떠나신다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유모는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얼른 왕에게 가서 지난밤 일을 이야기했답니다. 음 그렇다면 오늘 밤은 내가 지켜보겠다. 왕은 걱정이 되어 그날 밤은 직접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었고 밤이 되어 달이 높이 떴습니다. 왕은 숨을 죽이고 문쪽만 바라보았지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정말 침대에만 누워있던 왕비가 들어오지 뭐예요? 햇빛을 못 봐서인지 왕비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안녕 아가야 내 아가야 이제 엄마는 멀리 떠나야 한단다. 뭐?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떠난다고? 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커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왕비 도대체 무슨 일이오? 왕이 왕비를 끌어앉자 왕비의 얼굴빛이 살아나고 입술에도 붉은 빛이 돌았어요. 그리고 따뜻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왕비는 사슴이 된 오빠와 아기 걱정에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막 떠나려던 순간에 왕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왕비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답니다. 왕은 몹시 화가나 촛불을 켜들고 가짜 왕비에게 달려갔지요. 그라고는 이불을 들쳐 얼굴을 보니 정말 왕비 눈이 한쪽밖에 없었습니다. 마녀인 새어머니와 그 딸은 나란히 묶여 왕과 왕비 앞에 끌려오게 되었답니다. 이 둘을 당장 없애버리도록 해라. 두 모녀는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녀가 죽자 오빠는 다시 사람으로 변해 멋진 청년이 되었답니다. 그 뒤 오노이는 왕과 아기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리고 숲속의 샘물도 모두 마법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껏 샘물을 마셔도 된답니다. 오늘의 동화 요리사와 재판관 어느 날 냄비 주인이 푸득푸득 비둘기 비둘기 두 마리를 사서 실렁실렁 요리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오. 알았어. 저녁때 찾으러 오시오. 요리사는 비둘기를 건네받아 쑥쑥 털을 뽑고 싹싹 물로 씻어 풍덩 냄비에 넣은 다음 숭덩숭덩 양파를 썰어넣고 새콤달콤 건포도도 넣은 다음 화르르 화덕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요리가 끓자 솔솔 맛있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재판관이 킁킁 냄새를 맡고 들어왔습니다. 뭘 만드나 비둘기 요리를 만듭니다. 재판관이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그 요리를 내게 줄 수 없겠나 이 요리는 주인이 있는답쇼 어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나 주인이 고소한다면 내게로 데려오게나 내가 벌을 안 받도록 해줄 테니 재판관이 땅땅 큰소리를 치자 요리사는 벌벌 떨며 요리를 내주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흥얼흥얼 콧놀이를 부르며 어슬렁 어슬렁 냄비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비둘기 요리는 다 됐겠지 비둘기 요리라니요 나한테 언제 비둘기를 맡긴 적 있소 요리사가 또록또록 누나를 굴리며 되묻자 아침에 냄비에 담아주지 않았어 냄비 주인은 시근시근 콧김을 뿜으며 소리쳤지요 글쎄요 넌 기억이 없는데요 안되겠군 당신을 고소하겠소 냄비 주인과 요리사는 티격태격 다투며 재판장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 말 주인이 헐레벌떡 다가왔어요 도와주시오 말이 쓰러져서 꽁짝도 하지 않소 뭐 그 정도쯤이야 요리사는 성큼성큼 말에게로 가 으라차 말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뿡뿡 방귀가 나오고 울룩불룩 알통이 나오도록 힘주어 당겼지요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그러다 그만 말꼬리가 뚝 끊어졌지 뭐예요 그 바람에 요리사는 뒤로 쿵 넘어졌습니다 누가 말을 일으켜달라고 했지 꼬리를 뽑으라고 했소 말 주인이 와락 달려들며 따졌습니다 그러게 왜 도와달라고 했소 요리사는 억울해서 쿵쿵 발을 구르고 휘휘 주먹을 휘두르다 그만 지나가던 가마를 퍽 치고 말았어요 순간 가마가 기웃등하며 타고 있던 할아버지가 쿵 떨어져 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들은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당신을 고소하겠소 비둘기 요리를 내놓으시오 왜 말꼬리를 뽑았소 왜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소 사람들은 옥신각신 다투며 재판장에 들어섰습니다 그걸 보고 한 유대인이 쪼르르 쫓아왔어요 때맞춰 요리사가 휙 주먹을 휘두르다 유대인의 눈통이를 퍽 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노날이 떼구르르 굴러 떨어졌지요 유대인은 팔딱팔딱 뛰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고소하겠소 이윽고 재판관이 나오자 냄비 주인이 성큼 나섰습니다 요리사에게 비둘기를 맡겼는데 이제 와서 없다고 합니다 넌 비둘기 요리를 어쨌느냐 거들먹 거들먹 묻는 재판관에게 요리사는 굽실굽실 대답했지요 비둘기들을 냄비에 넣고 끓이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푸득푸득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런 위대한 알라신이 비둘기들을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요리사는 잘못이 없다 엉터리 판결에 냄비 주인은 부르르 화가 났지만 비실비실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말 주인이 쓱쓱 소매를 거두며 나섰어요 요리사가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제 말의 꼬리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요리사에게 주어라 요리사는 말을 돌보다가 꼬리가 원래대로 자라면 그때 주인에게 되돌려주도록 해라 말도 안되는 판결에 말 주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은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말 주인은 부랴부랴 말을 끌고 달아났지요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손자들 차례였습니다 요리사가 주먹으로 가마를 쳐서 저희 할아버지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요리사를 데려가 결혼시켜 주어라 그럼 요리사는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 또 아이를 낳을 때쯤이면 요리사가 할아버지 나이와 비슷해질 것이니 그때 너희도 주먹을 휘둘러 요리사를 죽이도록 해라 손자들은 어이없는 판결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무엇 때문에 이놈을 결혼시킨답니까 행여 혹기 붙을까 싶어 후다닥 달아났지요 마지막으로 유대인이 호소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요리사가 주먹으로 쳐서 눈알이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도 한 명을 같이 친다 따라서 요리사의 한쪽 눈알을 뽑으려면 네 남은 한쪽 눈알마저 뽑아야 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판결에 얼어붙은 유대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요리사를 용서할 겁니다 유대인은 휘휘 손사래를 치며 달아나 버렸지요 이건 분명히 재판관과 요리사가 짠 거야 냄비주인은 재판관에게 복수하려고 양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 양을 홀쭉한 사내에게 보여주었지요 도실도실한 양 사십시오 마침 라마단에 쓸 양이 필요했는데 어디 좀 볼까 요리조리 양을 살펴본 홀쭉한 사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냄비주인이 인심쓰듯 속삭였습니다 라마단까지는 아직 열흘이나 남았으니 그때까지 제가 양을 돌봐드리겠습니다 홀쭉한 사내는 더욱 만족해서 돌아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냄비주인은 양을 뚱뚱한 사내에게도 팔고 키 큰 사내에게도 팔고 키 작은 사내에게도 팔았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의 양을 모두 열 명에게 판 다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이 양을 열 명의 사내에게 팔았는데 돈을 되돌려주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주신다면 재판관님께 이 양을 드리겠습니다 순간 재판관의 눈이 번쩍 입이 벌쭉 사내들이 오면 무조건 어림없소 라고만 해라 그 다음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냄비주인은 옳다 코나 싶었지요 라마단 첫날 홀쭉한 사내가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열흘 전에 산 양을 주시오 어림없소 뚱뚱한 사내가 찾아와도 어림없소 나머지 사내들이 찾아와도 어림없소 하고 냄비주인은 재판관이 시킨 대로만 말했습니다 사내들은 불그락 푸르락 해서 냄비주인을 재판장으로 끌고 갔어요 재판관님 이놈이 우리 양을 떼어먹고 어림없소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네가 그랬느냐 어림없소 냄비주인은 재판관에게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이놈은 미친놈이다 미친놈한테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 그만들 돌아가도록 해라 어마한 판결에 사내들은 투덜투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재판관은 빙글에 웃으며 냄비주인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약속대로 양을 끌고 오너라 어림없소 이제 그 말은 그만하고 양을 끌고 오너라 어림없소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니 어쩌겠어요 결국 재판관은 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물고기가 준 선물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내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고기 잡는 기술도 뛰어나고 성실하기까지 해서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하게 살았대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니 조금 먼 바다로 나가볼까 그날도 어부는 배를 몰고 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답니다 하지만 배에 가득 실린 고기를 보면서도 어부는 마음 한구석이 몹시 허전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뭐하고 재산을 많이 모으면 뭐하나 몰려줄 자식 하나 없는데 어부는 한숨을 내쉬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닷물이 쩍 갈라지는가 싶더니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불쑥 머리를 내미는 겁니다 어부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부님을 도와드릴게요 어부는 소스라 칠듯이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니 넌 도대체 웬 물고기냐 절 벌써 잊으셨어요 잘 보세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물고기의 말에 어부는 가만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옳지 그래 네가 바로 그때 그 물고기구나 어부는 무릎을 치며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어부가 평소와 다름없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였습니다 그날 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 배를 돌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그물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렸던 것입니다 신이 난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자 물고기가 눈물을 철철 흘리며 애원했지요 어부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어부가 어부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습니다 너를 냈어 잡았는데 살려달라니 저는 바닷속 물고기 나라에 사는데 제 새끼들이 아파서 약을 구하러 나왔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좀 놓아주세요 마음 시작한 어부는 물고기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이렇게 말했지요 새끼들이 아프다니 하는 수 없구나 어서 빨리 돌아가 새끼들을 잘 돌봐주렴 어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물고기는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어부는 그 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은혜를 갚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어부는 반가운 마음에 물고기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때 아프다던 새끼들은 지금 어떻게 됐니 물고기가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 했어요 어부님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은 튼튼한 물고기가 됐지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랍니다 말이라도 고맙구나 하지만 네가 무슨 수로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것이냐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잡아다가 부인께 국을 끓여드리세요 부인께서는 틀림없이 훌륭한 아들을 연달아 둘이나 낳으실 겁니다 그리고 남은 국물은 말에게 먹이세요 말 역시 아주 좋은 새끼를 두 마리나 낳을 겁니다 또 제 지느러미와 꼬리는 땅에 묻어주세요 그러면 지느러미를 묻은 데서는 두 자루의 좋은 칼이 나올 것이고 꼬리를 묻은 곳에서는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의 싹이 나올 겁니다 단 그 올리브 나무가 싱싱하면 어부님의 두 아들이 무사하다는 것이고 나무가 시들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징조입니다 물고기의 말을 들은 어부가 고개를 절레절레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 한들 너랑은 이미 친구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잡아먹을 수 있겠니 어부는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는 뱀머리에 셋으로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았답니다 어부는 하는 수 없이 물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아내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지요 정말 신기한 일이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물고기는 틀림없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보내준 선물일 겁니다 부부는 물고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물고기가 시킨 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늙은 어부의 아내는 두 명의 아들을 연이어 얻었고 집에서 기르는 흰말도 두 마리의 새끼를 낳게 되었지요 아울러 두 자루의 좋은 칼과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도 함께 얻었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씩씩한 산의 대장부로 자랐습니다 하루는 형이 부모님 앞에 나와 절을 하며 말했어요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 집을 떠나 더 넓은 세상에서 제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어부와 아내는 자식을 품에서 떠나 보내기 싫었지만 자식의 간절한 소망을 물리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 내 뜻이 전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형은 두 자루의 칼 중 한 자루를 허리에 차고 두 마리의 말 중 먼저 태어난 말에 올라 정처 없는 나그네 길에 올랐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아우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고서 말입니다 내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저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 중 하나가 시들 것이니 그때는 나를 찾아와 도와주렴 형은 오랜 여행 끝에 어느 나라의 왕궁에 다다랐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허리에 큰 칼을 차고 배곡같이 흰말을 탄 형의 멋진 모습을 보고 천눈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허허 참으로 사내답고 늠름한 청년이군 그대를 내 부마로 삼겠노라 형은 왕의 첫째 공주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전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궁궐 밖을 내다보던 형은 드넓은 들판 저편에 어렴풋이 보이는 푸른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형은 공주에게 말했지요 저기 호수에 뭐가 있는지 보고 오리다 안 돼요 거기엔 아주 위험한 마법의 세계가 있어요 한 번 마법에 걸리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공주는 한사코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나 형은 공주의 반대에도 기어이 길을 떠나고 말았어요 궁전에 처음 왔을 때처럼 말을 타고 칼을 찬 모습으로 말입니다 가자 백마야 누가 감히 내 앞을 가로막을 것이냐 형은 푸른 들판을 거침없이 가로질러 호수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렸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만큼 손에 잡힐 듯이 가까운 호수가 다가가면 멀어지고 다가가면 또다시 멀어지는 겁니다 음 괴상한 일인걸 호수의 마법의 세계가 있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군 위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야 겠어 형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 머리를 돌리려고 했지요 바로 그때 갑자기 뒤에서 벼락같은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농 여길 보라라 형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지요 순간 형은 말과 함께 딱딱한 바윗돌로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한편 고향집에서는 올리브 나무 하나가 시들시들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건 형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인데 아우는 이런저런 생각할 것도 없이 부모님께 말했지요 올리브 나무가 시드는 걸 보니 형에게 큰 위험이 닥친 게 분명합니다 하루속히 달려가 형을 구해야 겠습니다 그래 알았으니 어서 길 떠날 제비를 하려무나 아우는 곧 남은 한 자루에 칼을 차고 남은 한 마리의 말에 올라 형이 간 길을 따라 갔습니다 여러 날을 달린 아우가 이윽고 형이 살았던 궁전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한데 궁전 앞을 지키던 병사들이 아우를 보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부모님 이제 오십니까 어서 안으로 두십시오 아우의 생김새가 형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똑같아서 병사들이 아우를 부마로 착각한 것입니다 아우를 부마로 잘못 생각한 것은 병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주마저도 아우가 진짜 자기 남편인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그 호수 주변에 가지 마십시오 아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사뿐만 아니라 공주까지도 자신을 부마로 알고 대접했으니까 말입니다 음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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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왕궁의 부마였나 보군 그렇다면 부마인 척 행동하면서 형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야겠구나 영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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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빠른 아우는 곧 모든 상황을 알아채고 거짓으로 부마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주에게 잠자리에 잠자리에 들기 전 공주에게 이리저리 말을 돌려가며 형이 간 곳을 알아낸거든요 벌판 저 너머에 호수가 있다는 것과 그 마법의 호수로 형이 모험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우는 호수를 향해 허겁지겁 말을 몰았습니다 한창 말을 몰아가는데 웬 꼬부랑 할머니가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여보게 젊으니 나 좀말을 태워주게 할머니 죄송합니다만 저는 갈 길이 바빠서 좀 곤란하겠는데요 할머니는 아우에게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태워주게 몸이 늙다 보니 걷기가 힘들어 아우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하는 수 없이 할머니를 말에 태웠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건 묻지 말고 그냥 가다가 내가 내려달라는 데서 내려주게 아우는 다시 말을 몰아 손살같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어렴풋이 호수가 보이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된 내 젊은이 이제 나를 내려줘 아우는 할머니를 내려주자마자 말을 몰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 고삐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내 자네를 위해 한가지 비밀을 알려주지 비밀 이라니요 아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호수 호수는 마법의 호수라 절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얼마쯤 가다보면 누군가 젊은이를 큰소리로 부를 거야 그래도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만약 그랬다간 바윗돌로 굳어버릴 테니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물병 하나와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솜 한 덩이를 건네주며 다시 말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가게 이 물병은 형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장미꽃과 솜은 젊은이 자네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걸세 할머니는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는 어디론가 총총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우는 할머니가 준 물건을 소중히 품고 다시 말을 몰았지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정말 할머니 말대로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놈아 어딜 거느냐 여길 돌아보아라 순간 아우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움찔 했지만 할머니의 말을 생각하고 앞만 보고 말을 달렸습니다 계속해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아우는 꿋꿋하게 잘 참아 냈답니다 이윽고 소리가 멈추자 아우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랬더니 저만큼 이상한 모양의 바윗돌이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피던 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윗돌로 굳어버린 형이었거든요 아우는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나 얼른 물병을 열어 바위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위가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우는 신이 나서 계속해서 물을 뿌렸지요 바위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기지개를 켜더니 마침내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아우야 교형제는 얼싸안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살아서 너를 보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나도 그래 형 어쨌든 여긴 위험하니까 어서 돌아가자고 두 형제는 다시 만난 걸 하늘에 감사하며 나란히 말을 몰았습니다 아우야 고맙다 내가 위험에 빠진 걸 용케도 알고 달려와 주었구나 그게 다 올리브 나무 덕이지 나무가 시드는 것을 보고 형에게 형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서 아우는 아우는 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서부터 마법의 물건과 그 사용법까지도 말입니다 한대 뭐 나의 부인과 같이 잠을 잤다고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형은 더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칼을 뽑아 아우의 목을 베어버렸지요 그러고는 아우의 손에서 장미꽃과 솜을 뺏어들고 궁전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날 밤 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지요 아니 왜 오늘 밤엔 침대 위에 칼을 올려놓지 않으세요 칼이라니 아이 참 당신도 어젯밤에 그러셨잖아요 며칠간 깨끗한 마음으로 돌을 닫기로 했으니 몸이 닿지 않도록 침대 가운데 칼을 두고 주무시겠다고요 아 아 참 그랬었나 형은 잠시 잊고 있었다는 듯 머리를 긁적이며 얼버무렸지요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된 형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아우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을 오해하더니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형은 아우가 죽어있는 곳으로 불이 났게 달려갔습니다 형은 먼저 아우를 찾아 칼에 베인 상처를 잊고 솜을 꺼내 아우의 몸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았지요 아우야 제발 살아나다오 그러자 상처가 난 자리에서 곧 세살이 도단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장미꽃으로 아우의 코와 입을 문지르자 아우는 큰 숨을 토해내며 벌떡 몸을 일으켰답니다 형 아우가 살아나자 형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빌었지요 아우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경솔해서 하마터면 너를 영영 잃을 뻔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형 괜찮아 이렇게 다시 살아났는데 뭘 두 형제는 다시 한번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서 돌아가자꾸나 너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주마 형은 아우를 데리고 궁전으로 돌아와 큰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 자리에서 형은 왕에게 아우를 소개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지요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허 참으로 용감한 아우로구나 그대를 내 둘째 부마로 삼게 놀아 아우는 왕의 말대로 둘째 공주와 혼인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이리하여 나란히 왕의 사위가 된 두 형제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셔와 궁전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토끼와 담배 옛날 옛날 베네수엘라 에서는 스컹크가 아주 뛰어난 의사였답니다 어느 날 스컹크가 네모난 가방을 들고 건너온 마을로 치료를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언덕 너머에서 토끼가 깡충 깡충 뛰어와 말했지요 의사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로 가시나요 스컹크는 눈이 아주 작아 누군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가 기다란 것을 보니 그저 어느 젊은 토끼려니 하고 대답했지요 건너온 마을에 가네 그런데 자네는 어디로 가나 아 길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늘은 아침 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가지요 그래 그렇군 그런데 의사선생님 가는 길이 좀 지루해서 그러는데 혹시 피우고 씹을 수 있는 담배 하나 가지고 있나요 아 하나 가지고 있지 스컹크는 네모난 가방 안에서 기다란 담배를 꺼내 주었습니다 담배를 받아든 토끼는 신나게 뛰어갔지요 스컹크는 계속 건너마을 쪽으로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작은 언덕을 돌아 아까 그 토끼가 다시 뛰어왔지 뭐예요 토끼는 목소리를 바꿔 굵고 낮은 소리로 점잖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선생님 어디 그리 급히 가시는지요 환자가 있어 건너마을에 가는 길입니다만 스컹크도 정중하게 대답했지요 그렇다면 오다가 혹시 누굴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아 조금 전에 젊은 토끼를 만났지요 아침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간다더군요 저런 제가 늦었군요 괜찮다면 저 담배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는 길이 여간 멀어야지요 스컹크는 눈이 실처럼 가늘고 점처럼 작아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기다란 것을 보니 어느 나이든 토끼인가 했지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늦었다고 하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하나만 토끼에게 주고 말았답니다 담배를 받아든 토끼는 살금살금 걷다가 재빠르게 뛰어가 버렸지요 스컹크는 건넌마을 쪽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언덕을 돌고 돌아 아까 그 토끼가 또 나타났지 뭐예요 이번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늙은이 흉내를 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의사양반 반갑소 멋진 당신을 보니 내 지난 시절이 떠오르는 구려 나는 이제 젊은 시절을 자랑처럼 기억하는 늙은이 일 뿐 이라오 스컹크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지루한 참에 이야기를 나눌 길동우가 나타나다니요 스컹크는 고개를 들어 토끼를 보았지요 하지만 눈에 물고기 비늘이 달라붙은 것처럼 모든 것이 희뿌였고 아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귀가 기다란 것이 어느 늙은 토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의사 양반 아침부터 입이 착착 달라붙는 게 담배 생각이 간절하구려 토끼가 한없이 철양하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드려야지요 토끼의 말에 스컹크는 또 담배를 꺼내 주었습니다 담배를 받아든 토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어요 길동무가 급히 사라져버리자 스컹크는 시무룩해졌습니다 잠시 쉬고 싶었지만 기다리는 환자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지요 어기적 어기적 걷고 걸어서 겨우 건넌마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길가 풀숲에 앉아 스컹크는 네모난 가방을 열었지요 가방 속에 배 아픈 환자에게 줄 특별한 약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좋은 약재를 골라 잘게 썬 뒤 길고 둥글게 말아 만든 스컹크 표 담배 였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내가 담배 세 개를 넣어왔는데 스컹크는 뒤적뒤적 담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담배는 나오지 않았지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스컹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내가 담배 세 개를 만들었거든 그리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고는 젊은 토끼 나이든 지금까지 온기를 더듬더듬 생각하던 스컹크가 마침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런 엉덩이의 뿔날 녀석 같으니라고 잔뜩 약이 오른 스컹크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소리쳤답니다 들림없어 녀석이 세 번이나 나를 속이고 담배를 가져간 거라고 내가 바보였지 그건 얼간이한테 속았다니 스컹크는 생각할수록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숲에 무성하게 자란 아주 독하고 매운 고추와 쇠기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토끼를 혼내줄 좋은 방법이 생각났거든요 좋아 특별한 담배를 만들어주는 거야 스컹크는 쥐똥에 잘게 썬 고추와 쇠기풀을 넣은 뒤 거기에다 오줌까지 쌌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휘저어 골고루 섞은 다음 활짝 펼친 나뭇잎 위에 올린 뒤 길게 돌돌 말았지요 이를 마친 스컹크는 특별한 담배를 가방에 넣고는 탈탈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토끼 이 녀석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테다 스컹크는 다시 토끼와 만났던 곳으로 갔답니다 그럼 그렇지 멀리서 뛰어오는 토끼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스컹크는 씩 씩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리나케 뛰어온 토끼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 어 이상하네 내 입맛이 변했나 토끼는 콧물을 줄줄 흘리며 이리저리 담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약간 이상하긴 했어요 맵고 독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토끼는 담배를 아주 많이 무척이나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숨도 쉬지 않은 채 허겁지겁 담배를 피우고 씹기 시작했어요 깊숙이 빨고 꼭꼭 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머리가 어지러질 뱅글뱅글 코는 따끔따끔 콧물이 줄줄 마침내 토끼는 엄청 크게 재채기를 하고 말았어요 피우고 씹던 담배는 저 멀리 날아가 버렸지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토끼는 코를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토끼의 코는 빨갛고 축축해져서 움찔 움찔 자꾸 움직였답니다 스컹크 의사는 정말 대단하지요 그 뒤 토끼는 남을 속이는 못된 버릇을 싹 고쳤지만 코는 빨갛고 축축하고 움찔 움찔 움직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산토끼와 원숭이 옛날 줄로족이 사는 마을에 비비라는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비비는 꽤가 많은 욕심쟁이였지요 하루는 비비가 살쾡이를 데리고 약혼녀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비는 가면서 살쾡이에게 단단히 일렀답니다 내 말 잘 기억해 너를 내 조카라고 소개할 거니까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네 알겠어요 가다가 과일 나무가 나오면 익은 과일은 내가 먹는다 라고 할 테니 너는 익지 않은 과일은 제가 먹을게요 라고 말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비비는 가면서 살쾡이에게 또 한 번 일러두었습니다 가다가 샘물이 나오면 맑은 물은 내가 마신다 라고 할 테니 너는 흐린 물은 제가 마실게요 라고 말해야 한단다 네 알겠어요 비비는 순순히 말을 잘 듣는 살쾡이를 보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히히 바보 같은 녀석 골탕 좀 먹어봐라 비비와 살쾡이는 숲길을 숲길을 걷다가 과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비비는 나무를 쳐다보며 얼른 말했지요 익은 과일을 내가 먹는다 그러자 살쾡이가 말했어요 익지 않은 과일은 제가 먹을게요 비비는 나무 위로 쪼르르 올라가 잘 익은 과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살쾡이는 익지 않은 과일을 먹었지요 비비는 숲길을 가다가 퐁퐁 솟는 샘물을 보고 말했습니다 맑은 물은 내가 마신다 그러자 살쾡이가 말했습니다 흐린 물은 제가 마실게요 비비는 샘물로 성큼성큼 달려가 맑은 물을 시원하게 마셨어요 그러고는 손으로 샘물을 휘저어 잔뜩 흐려 놓았습니다 살쾡이는 흐린 물을 마셨습니다 비비는 또 길가에 서 있는 양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가 약혼녀의 집에 가서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얼른 이 나무의 뿌리를 캐와야 한다 알았지 예 알겠어요 이윽고 비비와 살쾡이는 약혼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은 제 조카랍니다 비비는 살쾡이를 약혼녀의 부모님께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맛있는 땅콩 요리를 내왔어요 비비는 땅콩 요리를 한움큼 집어 입속에 넣으며 오도독 오도독 씹었습니다 살쾡이도 군침을 꿀꺽 삼키며 요리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비비가 갑자기 배를 움켜지며 말했습니다 조카야 배털이 났나봐 가서 양나무 뿌리 좀 캐오렴 살쾡이는 벌떡 일어나 후다닥 달려 나갔습니다 양나무 뿌리를 캐어 헐레벌떡 달려와 보니 땅콩 요리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땅콩 요리는 아 약혼녀의 동생들이 갑자기 몰려왔지 뭐야 어찌나 허겁지겁 먹어대던지 남겨놓을 틈이 없었단다 살쾡이는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비비는 약혼녀의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음식을 먹을 때만 되면 양나무 뿌리를 캐오라고 시켰어요 살쾡이는 뿌리를 캐러 다니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집에 돌아온 살쾡이를 보고 산토끼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살쾡이야 비비는 포동포동 살이 쪄서 왔던데 너는 왜 이리 바싹 말랐니 살쾡이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비비는 또다시 약혼녀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산토끼를 데리고 갔습니다 비비는 산토끼에게도 단단히 일러주었지요 약혼녀의 집에 가서 자기를 망신시키지 말라고 말입니다 네 알겠어요 산토끼는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흥 나는 살쾡이처럼 당하지 않을 거야 숲길을 걷다가 과일 나무를 보자 비비는 말했습니다 익은 과일은 내가 먹는다 하지만 산토끼도 동시에 말했지요 익은 과일은 내가 먹는다 말이 끝나자마자 산토끼는 나무에 또르르 올라가 맛있게 익은 과일만 골라서 모조리 먹어버렸어요 비비는 그런 산토끼를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샘물 앞에 왔을 때는 산토끼가 먼저 말했습니다 맑은 맑은 물은 내가 마신다 비비도 이해 질세라 재빨리 바랬지요 맑은 물은 내가 마신다 깡충 깡충 샘물로 뛰어간 산토끼는 벌컥 벌컥 물을 마신 뒤 샘물을 휘저어 흙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비는 속이 보글보글 끓었지만 꾹꾹 참았답니다 양나무가 있는 곳 가까이에 왔을 때 였어요 아이고 배야 저 볼일 좀 보고 갈 테니 먼저 가세요 산토끼는 비비를 먼저 보는 뒤 양나무의 뿌리를 잔뜩 해가지고 뒤따라 갔습니다 약혼녀의 집에서는 맛있는 과일 요리를 내왔어요 비비는 과일 요리를 입에 한가득 넣고 우적우적 씹으며 산토끼에게 말했습니다 조카야 속이 안좋으니 어서 양나무 뿌리를 좀 캐우거라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왔지요 산토끼는 나무 뿌리를 내주며 냠냠 요리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며칠 뒤 비비는 산토끼에게 다시 약혼녀의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이건 약혼 예물이니 잘 들고 가야 해 비비는 커다란 자루 하나를 산토끼에게 주었습니다 산토끼는 자루를 어깨에 메고 졸랑졸랑 따라 갔지요 길을 가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벌집을 발견했습니다 산토끼는 냉큼 기어 올라가 벌꿀을 쩝쩝 먹었어요 우와 달콤해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 맛있는 냄새 우리도 먹고 싶어요 자루 속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산토끼는 얼른 자루를 벗어 열어보았습니다 자루 속에는 새끼 산토끼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산토끼는 새끼들을 숯불 속에 꼭꼭 숨겨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루에 벌을 가득 집어넣고 비비에게 갔지요 비비는 산토끼가 들어오자 심부름을 시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문을 잠갔지요 비비가 새끼 산토끼들을 잡아 약혼 예물로 주려고 했던 겁니다 어디 혼 좀 놔봐라 산토끼는 창고에서 밧줄을 가지고 와 집을 꽁꽁 묶었어요 비비는 예물을 꺼내려고 자루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흐흐 보드랍고 귀여운 새끼들아 이리 나오렴 약혼녀의 가족들은 호기심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자루 속에 어떤 예물이 들어있기에 저러지 비비는 다시 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었답니다 자루 속에 있던 벌 한 마리가 비비의 손등을 콕 물었습니다 비비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귀여운 새끼들의 성질이 무척 산악 꿈 그래 이번에는 벌이 모두 달려들어 비비의 손을 콕콕 물기 시작했습니다 비비가 깜짝 놀라 손을 빼고 펄쩍펄쩍 뛰자 자루 속에서 벌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벌은 비비와 약혼녀의 가족들을 사정없이 쏘아댔지요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도망쳐 나온 비비와 약혼녀의 가족들은 온몸이 벌집이 되었어요 원숭이들은 깨깨깨 소리를 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뿔뿔이 흩어졌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산토끼는 깔깔 웃으며 새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를 물리친 강감찬 고려시대 강감찬이 한양 판관 벼슬에 있을 때 였습니다 당시 한양에는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부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랑이가 자꾸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친다니 그늘이 오구나 이때 강감찬이 부윤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 사나흘만 시간을 주시면 그 안에 한양에서 호랑이를 모두 없애겠습니다 잠시 후 강감찬은 종이에 글을 써서 아전에게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내일 새벽 북쪽마을에 가면 늙은 중이 바위 위에 앉아 있을 터이니 그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고 이곳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다음날 새벽 아전이 북쪽마을에 가보니 과연 강감찬의 말대로 늙은 중이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중은 낡아서 다해진 옷을 입고 하얀 배로 된 두건을 쓰고 새벽 서리를 맞고 있었어요 아전이 늙은 중에게 강감찬의 편지를 전해주자 중은 순순히 아전을 따라왔습니다 관하에 도착한 중은 강감찬을 보더니 넙죽 절을 하고 나서는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땅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러자 강감찬은 중에게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비록 짐승이지만 신령스러운 존재인데 어째서 사람을 해치느냐 내가 닷새를 줄 테니 네 머리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떠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날카로운 화살로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강감찬의 호통에 중은 벌벌 떨며 사죄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부윤이 큰 소리로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중을 보고 호랑이라니 자네가 잘못한게지 그러자 강감찬이 중에게 당찬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거라 강감찬의 말이 끝나자마자 중이 갑자기 으르렁거리더니 순식간에 커다란 호랑이로 변하였습니다 호랑이는 난간의 기둥을 잡고 매서운 눈으로 사방을 노려보았어요 호랑이가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자 부유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만 그치라 강감찬이 다시 명령하자 호랑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늙은 중으로 돌아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부윤이 아전을 시켜 동쪽 교회에 가서 엿보게 하였더니 한 늙은 호랑이가 앞서가고 작은 호랑이 수십마리가 뒤를 따라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 뒤로 한 그 뒤로 한양에서 호랑이에게 화를 당하는 일은 사라졌답니다 강감찬의 어릴 때 이름은 은천입니다 그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조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지요 강감찬은 몸집도 작고 생김새도 오목조목 하였으며 귀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얕잡아 볼 수 없는 위험을 풍겼습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사신단이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사신단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어느 가난한 선비는 이목구비가 크고 잘 차려입어서 앞줄에 세우고 강감찬은 낡은 옷을 입고 있어서 그 뒤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송나라의 한사신이 잘 차려입은 선비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모는 잘랐으나 귓바퀴가 없으니 분명히 가난한 선비로다 그러고는 강감찬을 보더니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성스러운 별이 오랫동안 중국에 나타나지 않더니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요리사와 재판관 이야기에서는 재판관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고 약한 자를 없인 여겼습니다 또 요리사는 힘있는 자에게 빌부터 옳지 못한 일을 행하였지요 하지만 재판관은 제 꽤 스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채우려다 냄비 주인의 지혜에 당하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모로코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서는 냄새값 소리값 이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언제 들어도 욕심 많은 사람을 골탕 먹이는 이야기는 재미있고 통쾌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보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